자 여기는 영덕축산방파제 입니다. 여기도 합궁씨가 나온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시네요. 보이시죠? 저 밑에 밑에 쫄로 오네 저기 갯버이 쪼개봐요. 여기 한마리 또 올라오네. 여기 한마리 올라오죠. 자 저도 이제 체배를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확인했으니까 여기는 축산방파제 입니다. 축산방파제.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자 여기 저기 축도섬이라고 하죠. 대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대나무 축자 써서 축도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. 자 이제 체비를 이제 체비를 현장 도착해서 체비를 한번 펴봅니다. 낚싯대 낚싯대는 오늘 1호 때입니다. 1호 때 자 체비를 던질지 오늘은 멀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던질지로 무거운 거 쓰고 수심으로는 1.2m 정도 여기는 조금 깊게 좋아합니다. 비찌는 어진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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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다시피 고추추추 생금도 이거 비찌입니다. 비찌 여기는 비정도 달아줘야 됩니다. 오늘도 역시 상반을 체비 상반을 체비로 시작합니다. 자 앞뒤에 봅니다. 첫 캐스팅 자 영덕에 왔어. 축산막까지 해서 셋 캐스팅 했습니다. 파도 소리야 파도 소리야 들리는다. 나의 밑밥 좀 많이 던져주고 아 와 왔다. 저기 왔다. 저기 왔구나. 아 여기 옵니다. 자 드디어 올라왔다. 아따 드디어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올라옵니다. 곰치 아따 색깔 좋다. 자 뭐 있습니까 아 곰치 자 여기도 올라옵니다. 드디어 색깔 한번 보십시오. 이쁘다 아따 높아 Elektrom 고소jon 아 아 사진 통역 regions 오 오 오 아 아 오 오 오 왔구나 왔구나 또 옵니다. 두 마리 물었나 이거? 한 마리 물었나? 왔습니다. 어이 여보. 어디 가나? 두 마리가? 두 마리 상다리 물었습니다. 두 마리 물었구나. 두 마리 물었습니다. 두 마리 상다리. 아아. 아아. 다 같이. 두 마리다. 올라오는구나. 아아. 낚싯대 빠질렀다. 아아. 낚싯대 빠질래? 두 마리 물었뿐니깐. 왔구나. 자 두 마리 왔습니다. 두 마리. 왔다 때깔 좋다. 쌍다리 둘 다 뭐 대살이다. 둘 다 대살이라. 쌍바늘 체비로 오늘. 쌍바늘 체비로. 자 멋있습니까. 천천히. 이야 아따. 둘 다 크다. 완전 대살이네. 자 한 마리 넣고. 이 flats 나왔다 muchแต่.. 이것도, 이것도 큽니다. 이것도 크다. 요 놈도 크다. 으엇 수 causa거든. 너무 얘기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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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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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